골프 여제의 박인비 선수가 올여름 열리는 파리올림픽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회에 도전을 합니다. 각국 32명의 후보들 중 선수들의 투표를 거쳐 4명이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되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박인비 선수를 정주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IOC 선수위원회 도전장을 던진 박인비. 유창한 영어 실력을 더 업그레이드시키며 파리올림픽에서 진행될 선거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경쟁률은 8대 1. 남녀 골프 최초로 커리어 골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박인비답게 새로운 도전 앞에서 품고 있는 마음은 두려움보다는 설렘과 기대감입니다. 보통 골프 대회가 144명 정도 대회를 하니까 거기서 1등도 해봤는데 8명 중에 1명은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나. 정말 어디서 변수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만큼 최대한 많이 발로 뛰고 그리고 선수들 최대한 많이 만나고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부활한 리오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박인비는 공감 능력을 앞세워 선수들에게 다가간다는 전략입니다. 저 ISFJ예요. 선수들의 마음을 좀 더 나한테 편안하게 닦을 수 있도록 F를 잘 활용해서 해보겠습니다. 리오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었던 골프 선수라는 거를 잘 어필을 해야 될 것 같고 골프 선수가 아직 IOC 선수인이 없다라는 부분도 잘 어필을 하면서 내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거니까 많이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IOC 선수위원 도전은 박인비의 마지막이 아닌 또 다른 시작. 제 2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까 소렌스탄 같은 선수도 지금 IGF 회장을 맡으면서 이제 육아도 하면서 그리고 지금 대회도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도 이게 제가 롤모델로 이렇게 생각할 만한 생각할 만한 그런 분일 것 같아요. 골프 선수이자 스포츠 행정가 그리고 엄마 박인비로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이런 그런 멋진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티비 정주희입니다.